아이고, 다행히... 아, 이제 하는 게 안돼요 그 시절은... 아, 아... 아.. 가끔은 푹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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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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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레각수 망사 두레각수 갑시다 날씨가 갑자기 무슨 에어컨 다음에 바로 또 낙인 낙은 또 왜? 단백질 보충해야 되니까 선식과 단백질 보충제 나중에 인마이백 한번 해야겠다 진심으로 해야겠다 이대로 그냥 들고 갈게요 궁금하시죠?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거의 영주만 하죠 영주가 숨을 수 있어요 엄청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배터리 보여줄까? 보조배터리 벽돌 아니에요? 미급할 때 쓸 수 있는 다용도 벽돌 아이패드은 대본이에요 대본은 책으로 보고 이거는 넷플릭스를 보는 용도입니다 이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약으로 연명합니다 약으로 버팁니다 약으로 버팁니다 약으로 연명하는 남자 불가살 약으로 버팁니다 약으로 연명하는 남자 불가살 약으로 연명하는 남자 오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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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찜 왜 이렇게 그 여자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거야? 산속에 숨어살내면서 애 나으른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던 귀멸 새끼들끼리 말이야 브이로그 해야겠다 나 브이로그 네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11시 지금 2시 30분이고요 늦게 일어났죠 어제 늦게까지 촬영이 있어서 이제 일어났으니까 씻고 머리를 좀 먹으러 가볼게요 그러면 씻고나서 뵐게요 아 다 씻었습니다 오늘은 두레국수를 먹으러 가볼까요? 브이로그 이렇게 하는거야 액션 브이로그 해야겠다 브이로그 한번 해볼까요? 브이로그 말고 컴퓨터가 옛날 기타같은 사이즈 있는데 그런거 있으면 오빠 진짜 한번 해보시나요? 그거 사서 혼자 그냥 줄줄줄 떠들고 뭐 하고 밥도 해먹고 친구도 만나러 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보자 간단하게 일단 장비부터 구입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비를 드려야 돼 너무 무서워 배충자들 이름도 만들어야 되나? 배충 지금 벌써 여기까지 카메라 사지 말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실버버튼 준비해야 되나? 먹방하기 또 먹방하면 자신있지 주변에 또 먹교수들이 많아 오늘은 BH 사무실에 가보겠습니다 소속성 탐방기 소속성 탐방기 아무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있는 카메라로 있는 카메라 장비네는 면봉이 면봉이 너 면봉에 뭐가 묻었어 응 네 지금부터 해 해부터 시작 이렇게 쉬워 요즘 물을 입어가지고 맞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퇴근은 아니시믄 퇴근은 아닙니다 다음 장소로 이진욱 브이로그 끝